여러분 안녕하세요. FX의 루나입니다. 뮤지컬 안나미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밥수!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이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기쁘면서도 인양도 되고 꿈을 이루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잘해낼 것입니다. 소피라는 역을 맡았습니다. 소피는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공상을 즐기고 또 가끔은 애기같은 어린아이같은 성격을 가진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예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진취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의 꿈과 같아요. 10년을 넘게 기다려왔는데 소피를 만나서 너무 좋고 제가 뮤지컬 신상을 받고 처음으로 하는 또 뮤지컬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작품입니다. 소피로 오래오래 인사드릴게요. 맘에 드는 것이 있을 땐 마음속에 꼭꼭꼭꼭 담아두고 기억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A형이에요. 아 누나한테 잘해야겠구나. 2019년 7월 에이지 아트센터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맘마미야 여러분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꼭꼭꼭 루나의 소피 보러와주세요. 루나와 뮤지컬 맘마미야 모두모두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I love you에요.